뭐지? 아, 세트장? 아, 오랜만에 본업하는 준수! 아, 뮤비 촬영이구나! 오늘은 수업보다는 본업에 또 빠져있는 준수를 보게 됐네. 자, 준비하시고! 집중, 레디, 액션! 어우, 눈빛은 아주 살아있어. 아우, 녹화할 때 준수 씨가 아니네요. 아우, 무대에서 역시. 한 번 더 하는데, 힙합 한 번 더 해볼게요. 방금보다는 아주 살짝 뒤로 빼주세요. 왜냐면은, 이 손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오, 저춥이다! 다행이다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저 자체가 뭐 빠져들지. 부록이 되어가는데 저렇게... 편역처럼, 그죠? 컷! 죄송한데! 정말 죄송한데! 정말 죄송한데! 패션! 웨어벌은 몇 십 번 계속 추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유, 매속추네. 똑같은데. 옷 갈아입고 또 와야 하는 거야. 살 빠지겠다, 살 빠지겠어. 와, 춤 엄청 빠르잖아. 와, 춤 엄청 빠르잖아. 아우, 노래 좋다. 찢었어, 찢었어! 컷!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부끄러워. 팀이 아주 많아요. 그래도,